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막 정치 파발막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전 경기도 대변인 김원국 박사 두 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 오늘 서변님 나오는 날인데 안 보이네요. 오늘 서정혁 변호사님 개인 사정으로 최수영 평론가께서 나왔고 그리고 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 찾는 분은 안 계시네요. 평소 관리가 안 되는군요. 인기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대신해서 전 경기도 대변인 김원국 박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말 동안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책임자 규명 또 처벌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제 들었는데 어때요? 최승규 변호사님 사실상 대국민 사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의 형식을 빌렀지만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하셨고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지난 주말 내내 있었던 불교계 행사 그다음에 개신교 행사, 천주교 행사 어제는 캣을 입고 갔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행사마다 다니면서 위령제인데 거기서 사과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난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했던 사과의 말씀이 저는 사과의 종결점이 아니라 또 사과의 또 다른 형식의 사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외도 기간은 끝났지만 조만간 오늘 국회 행안이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는 총리가 지난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 행정에 대한 보고를 국민께 드리는 형식을 갖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사과의 모습들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민이 오케이하고 국민이 위무가 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지 어느 사과의 시점이 종료되는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사과는 또 다른 사과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사과를 위한 과정의 한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뭐예요? 정확히. 저는 사과인데 사과시인데 오늘이 최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은국 박사님. 저는 어쨌든 진일보했다. 사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비통하고 무겁다. 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 진일보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듣는 유족들이라든가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감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네. 불찰입니다.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국가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왕은 머리를 풀고 고구를 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했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과가 정말로 국민들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모습에서 솔직하게 딱 쳐서 감정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이태원 일본 출국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분들이 지나가다 했는데 전부 침묵입니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지금 분노의 침묵이 있는데 그분들께 감동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할까요. 저는 빠르게 해야 된다. 결국 또 대통령도 책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기성세대 모두가 사실은 가해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약간 미흡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경 편의원님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행안이 현안 질의가 시작이 된 거죠. 몇 시부터 하는 거죠. 몇 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 된 거군요.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 처음 열리는 주무부처 회의라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오게 알려진 건 없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고 오늘 회의 직전에 합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를 했어요. 오늘 가장 핵심 증인 세 명이 못 나왔어요. 이인재 전 용산서장 그다음에 유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그다음에 송병주 112 상황실장을 세 명이 핵심 증인인데 사실 수사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해서는 16일 날 전체의 때 다시 부르기로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르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장 대처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부르는 걸 합의했고요. 지금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위원장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고 지금 조금 이따가 바로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 질문 나온 거나 체크된 바 없습니다. 어떤 점이 앞으로 이 행안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확인할 게 많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용산구청이 있고요. 서울청이 있고 용산경찰서가 있고 또 행안부가 있습니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지휘체계로 보고가 됐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용산경찰서장만 해도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걸으면 제가 어제 걸어보니까 제가 좀 빨리 가면 2, 3분이면 일반 걸음이 느린 분은 10분 정도 걸리면 현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내렸는데 용산경찰서장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걸으면 금방 2, 3분이면 될 곳에 왜 그렇게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걷는 CCTV 나왔잖아요. 통상적으로 저도 90년대 초부터 기자 생활하면서 시위 취재, 사망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그 당시 용산서장이라면 무전기 들고 상부 보고하고 서울청 보고하고 경찰청 보고하고 또 아래 보고받느라고요. 정신없이 뛰면서 밑에서 보고 문건 올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용산서장부터 그랬었고요. 구청장은 뭐 했습니까? 사전회의 때도 본인이 가지 않고 부구청장 보냈고 그 이후에도 모든 행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뭘 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참사 당일날 용산구청장 얘기하니까 최재형 국무관님 그 참사 현장 맞은편에 뭐 퀴원 거리인가 퀴원 거리 퀴원 거리 베트남하고 관계된 도시 거리 네 그런데 사실 그 박희영 구청장 집이 거기에 있다면서요. 70m 휴방에 있었다. 어디 보도 보니까 그 퀴원 거리를 시찰한 게 아니고 답사한 게 아니고 자기 집을 간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cctv로 밤 8시 22분경에 그걸 비춰보니까 본인은 퀴원기를 거쳐서 점검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70m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사실 본인이 점검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그냥 집에 가는 일이 지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보고도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공천을 줬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단톡방에서 보고하고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나타난 거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 국회의원입니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국 박사님 용산 서장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2시 뉴스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10시 49분에 소방방제청에 보고를 받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바로 용산 서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대통령실 전화하면 이게 비상연락망에 다 표시가 뜰 텐데 여기서 콜백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적도 묘연하지만 사실은 대응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자기 생각이 있었는지도 지금 좀 20분 전 속보였어요.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때 참사 당시에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일단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안이 현안질이라고 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윤익은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 등은 물론이고 내각의 총세태까지 거론 중인데 자, 두 분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출입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 사안 나면 이건 무조건 내각 총사태입니다. 아니, 외국인 26명을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156명의 젊은 정말 청년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 자릿수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기록인데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내각 총사태고요. 대신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서장도 있지만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다가 보고도 안 받고 결국은 오전 5시쯤에야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대책회의가. 그러니까 이분 중에 저는 상당수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익은 경찰청장 얘기하는 거죠? 윤익은 청장도 있고요. 상당수가 저는 용산의 구청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건 직무유기이고요.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찰에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임재 용산서장하고 6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거냐 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리의 대체역량이라든가 또는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또 깊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저는 이 정도의 대참사라면 내각 총사태까지 총리 이하 내각 총사태 해야 된다. 당연하죠. 누가 믿겠습니까? 이 내각을 저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분들과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분들을 두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을 지는 분들 지금 6명 입건돼 있고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도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내각 총사태라면 사실은 이런 일들 제가 보아서 사람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각 총사태 한다고 우리 이 많은 점이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일거에 또 전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 책임과 여기에 대한 원인 조사는 충분히 하고 정확하게 하되 다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저는 맞물려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총리 사태까지 필요하다면 저는 총리 사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각 총사태를 강제하고 또 강요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만 저는 말씀드리면 이 내각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내각을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총리부터 다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빠르게 메모를 일신하고 일을 해야 윤석열 정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두 분의 결이 약간 다르다는 점 확인을 해보고 정부 여당 또 여야 모두 이 책임 규명은 한결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앞으로 이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정감사냐 특검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승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상 예전에 자꾸 특검 가지고 뭘 하니까 특검을 그러면 좋아 우리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말고 법으로 상설특검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자 해서 여야 합의에서 상설특검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특검하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특검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조사 기한 굉장히 긴데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던 상태에서 바로 국정조사로 가버리면 이것이 재난의 정쟁화가 돼서 오히려 정말 저는 목표했던 것도 잡지 못하고 개도 구력도 다 잃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조사 기간이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국정조사 특검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민주당의 공세가 좀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 맡겨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경찰 조사 보고 검찰이 사실 보완수사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되면 국조특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사는 거는 재난의 정쟁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있잖아요 향후에 재난방지층 마련하고 입법화 제도화까지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경찰 자체의 셀프 셀프 감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경찰 수뇌부를 제대로 짚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할 거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신비 경호를 했던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런 특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특검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가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삼풍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가습기라든가 국정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특검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정조사는 결국은 입법 제도화를 시켜서 재발 방지지까지 마련하고 그 이후에 조직가 만들어서 이걸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서울시청 앞도 남대문 숙례문 앞에서 12구 희상자 촛불 집회가 열렸어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촛불 승리 전환 행진이라는 단체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가 됐는데 여기에 민주당에 보면 5만 명 정도 회원을 가진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체의 장이 지난 대선 때 시민소통본부 상임 본부장 이재명 후보 캠프를 맡았던 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5만 명 회원 중에는 권리당원도 있고 일반당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매부망해서 우리 버스 대전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버스 81대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대기원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단체에 실제 표방하는 추모 집회였지만 실제로 민주당에 관련된 이심민심이라는 조직이 거기에 연결되면서 오히려 이것을 말하자면 정권 퇴진 집회로 확산한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12구 참사 당일날 윤 대통령 부부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한남동 관저 지키느라고 200명에 이르는 경찰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빈집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찰력이 동원됐다면 훨씬 더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어제 이태원 현장 가니까 오신 분들이 그런 말 하세요 경찰 한 명이 호루라기라도 세게 불고 있잖아요 통제만 해도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 명이 경찰도 소중한데 200명이나 되는 경찰들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경호처라든가 입장은 경호를 위한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통제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경호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는 하나하나 과연 어떻게 경찰력을 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런 경찰 운용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국민의 인명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다 지금은 초기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겁니다 너무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를 보니까 오전에 드디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간다 돼 있던데 이사가 이제 완료되고 내일부터는 거기서 출근을 하나요? 그게 알려진 것도 공식은 아니고요 아마 오늘 운영이 출석한 경호처 차장이 경호실과의 문자가 차진 기자가 휴대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사님이 오늘 11시에 이사하고 내일부터 출근한다 알겠습니다 5분 거리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오늘은 최근 뉴스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몇 번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사과라면 일본 정부가 과거사 관련 발언도 사과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공직 책임자들 너무 자유스럽게 살았군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진짜 누가 책임자입니까? 우리 딸도 그날 이태원 가려다가 피곤해서 안 갔다고 합니다 뉴 집 자식들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이분이 새로운 폭로에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소위 청담게이트 제보자입니다 라고 트위터 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명함 한 장을 올렸습니다 당시 함께 했었다고 하는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이분이 명함인데요 사안 바탕에 글씨 써있고 맞습니다 국가 미래전략연구원 상임 대표다라는 직함으로 명함이 있었는데요 이 명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올렸습니다 대통령에게서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스토커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서 당시의 장소를 특정하면 믿겠느냐 그리고 경호라인 범인은 그 당시 어땠는지 그리고 참석자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목소리에 녹취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주변 블랙박스에 대통령 영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분이 다섯 가지 제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예를 들어 녹취록이 나오고 대통령이 그 근처에서 영상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폭발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어떻게 답을 할지 물론 그동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 내용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과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된 게 될지 굉장히 폭발적인 뇌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공개하면 어떨 겁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승윤 평가님 그러면서 추가 폭로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거 탐사가 취재한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거기에는 한동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세창 총재하고 다른 국민의힘 뭐뭐뭐 의원이 있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복지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윤 대통령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강제 수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주장과 공방만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강제 수사해가지고 첼리스트도 이제 빨리 경찰이 강제 수사해서 이걸 밝혀야죠 언제까지 이거를 여론화시키고 이거를 공중전에만 맡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본격화된 건가요? 고발이 됐으니까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누구 소환하거나 그런 건 없죠 오늘 보도에 따르면 곧 첼리스트를 소환할 거라는 경찰의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원국 박사님 이 한동훈 장관 스토킹했던 혐의받는 더 탐사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참 받았습니까?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 탐사 측에서는 취재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취재원이 되는 사람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건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공인입니다 장관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대변인 3급인데요 했지만 제 모든 건 사실 다 노출돼 있었고 항상 모든 게 다 기자들한테 가서 스토킹을 당하고 사셨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전화 다 녹취된 거고요 또 제가 움직이는 것들 당연히 그렇고요 장관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출이 된 공인이기 때문에 대신에 한동훈 장관은 좀 독특한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스토킹이라는 게 취재기자와 스토킹의 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데 퇴근길까지 따라 붙는다면 차량으로 미행한다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넘치지 않습니까? 취재라면 분명히 굉장히 밝은 공간에서 공개된 공간에서 할 수가 있을 것도 많은데 퇴근길까지 쫓아다닌다 그런데 두 차례 했다고 본인은 얘기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두 차례가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매우 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 알 권리 그다음에 사생활이 아무리 공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이 권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는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저보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민의원장한테 선물 받은 풍산깨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 9월이죠 제3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 마리를 보내줬습니다 보미하고 송강이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7마리를 낳아서 그중에 6마리는 분양이 되고 한 마리 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3마리가 퇴임 때까지 퇴임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갔는데 대신에 그날 그런 합의서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관리비와 사육비가 든답니다 의료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법제처와 또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구 정권 간에 엇갈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흔쾌하게 서로 간에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민망한 얘기를 했던데 최소한 전임 국가대통령 우리 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망한 어떤 표현을 썼죠? 굉장히 존스럽고 민망하다 그 사육비가 아깝냐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되는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이 그런 역임하고 중요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사안은 흔쾌하게 서로 간에 정리하고 서로 협의하면 될 사안을 가지고 너무 논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궤를 퇴임 후에 내리고 가시면 그건 조금 본인이 키우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비서관끼리 협의해가지고 국가 돈을 200원씩 매월 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 이제 파양할래요 그러면 저는 진짜 그러면 이게 애견이니 맞습니까? 저는 반려견에 대한 존중이 또 맞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